입법폭주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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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법 독재! 그대 여당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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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탄! 처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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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아치는 기둥을 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라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. 이 기둥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집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그동안 누차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자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? 말로는 조언말도 하고 뒤로는 나쁜이다면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정말 내른남불의 극치가 않을 수 없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대한민국 자유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행동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독자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됩니다. 국민들의 얼굴이 절대로 보장해야 마땅합니다. 자유로는 그것을 통해서 권력의 각종 비리를 고발한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그 권력이 권전하게 비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민주당이 권력을 무시하고 권력 제갈법원을 만약 법사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공개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이 통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아내겠습니다.